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진 팬 여러분 자 그리고 신동구제도 자유애국TV를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 신동구제도국의 실전 이야기에 또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신동구제도국 나오셨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우리 정의원 국가안보실장 보고 입 딱 벌어지는 거짓말 하는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논평을 끌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또 무슨 사고를 친 겁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 11월 1일 날 청와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잖아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국정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와대 안보실장, 비서실장, 정식실장 등등 청와대 고위 간부들이 나왔잖아요 나와서 그 나온 중에 여러 가지 문제되는 발언들이 많았는데 특히 정의원 국가안보실장이요 완전히 허술해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유입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이 발언을 했어요 이 사람은 정신이에요 정신이 없죠 그 다음에 안보리 개리 여반이거든요 산두미사일 이것도 아직 안보리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또 이랬고요 그 다음에 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 발사대 그 테일이라고 있잖아요 발사하기 어렵다 근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전부 사실하고 틀려 이동식 발사대를 수없이 했거든 지금 아까 썬네일에도 초기화멸에도 넣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이동식 발사대 쏜 거예요 그럼 이동식 발사대 차량에서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발사패드를 씻고 다닌다고 차량이 이동을 해가지고 발사패드에서 미사일을 세워서 쏜 거예요 그거 다 이동식이에요 그걸 어렵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꺾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동창리 미사일 기지 있잖아요 이게 폐쇄되면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니까 여기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근데 이게 대통령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모든 게 전문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최고 안보 분야는 이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최대 전문성을 갖고 대통령을 정확하게 정책학의 보좌를 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이거 맞춰서 쓸 수 없어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이 그건 아니다 사실은 이런 겁니다 그 말씀 잘못하면 빨리 정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분은 말이 안 나오도록 실속 안 나오도록 보좌하는 게 국가안보실장의 책임이잖아요 근데 국가안보실장 자체가 한마디로 무식해 안보에 대해서 제대로 제가 본 게 몰라요 이분이 통상 전문 외교관 출신이거든요 통상 통상, 노동 이런 건 전문이더라고요 안보 문제 이 사람이 잘 몰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식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국가안보실장이 제대로 사실을 모르고 사실과 동떨어진 부정확한 얘기를 하면 이게 조선한 부담이 국민들한테 간다니까 그리고 동맹에 간다니까 그게 미국이 이런 국가안보실장이 하는 얘기를 듣고 웃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어제 어떤 신문에 11월 7일 그저께 신문이네요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서요 입이 떡 벌어지는 거짓말이다 영어로 Joe droppingly false 이렇게 Joe가 이렇게 턱이잖아요 턱이 떡 떨어진다는 게 뭐냐 입이 떡 벌어지는 거짓말이다 할 말을 이렇게 만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거 그리고 또 한 분은 완벽한 헛소리다 absolute bullshit라고 bullshit 헛소리다 헛소리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을 보자는 미국으로 치면 국가안보실장은 아닙니까 이게 미국에서 완전히 조롱을 받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이런 표현을 외교적으로 놓을 수가 없고 전문가들이 언론에 보도되게 쓰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이게 한마디로 너 올 중으로 한마디로 국가안보실장 너 엄마 거술하지 마라 우리말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이거 아닙니까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씨 개소리하지마 이 소리는 이게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런데 작년에 연말에 그 폼페오 국무장관이요 정의용 공개소사님 그랬어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완전히 거짓말 했다 거짓말 했다 라이어라고 그랬어요 왜 작년 3월달에 평양 가서 김정은이 만나서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게 막 평화 쇼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4.17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김정은이하고 문재인 간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서울 국정원장하고 같이 미국으로 날라가서 트럼프 대상자한테 보호를 해서 김정은이가 비핵하기로 약속을 했다 트럼프가 홧도 해가지고 어 그러면 근데 정상회담 이제 건의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다 아 그러면 당신도 발표해라 그래서 정상회담 6.12 네 싱가포르를 저 미국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노이 겔릴 겔릴 되지만 또 하고 판문념에서 또 한 번 하고 더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딱 보니까 또 한 거예요 네 그게 정의용 저 안보실장이 김정은이 만나고 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해준 말이 정말 거짓말이었다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전혀 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있는 한은요 미국이 상대 안 할 겁니다 저 사람은 완전히 신뢰를 잃어가지고 미국이 미국이 아마 전화통화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전화도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국가안보실장이 그만큼 신뢰를 바닥을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이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요 빨리 바꿔야 돼요 지금 계속 제가 주장을 여러 번 거짓말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저 사람으로 인해서 대통령도 좀 잘못하는 게 많지만 특히 안 본 문제에 저 사람 보자를 받는 것 자체가 불행이에요 빨리 바꿔야 돼요 조금 전에 방송 나왔지만 백악관에서 야 너희가 김정은이가 약속하겠다고 비약하겠다고 약속했으면 너희가 밖에 나가서 너희가 기자들 회견할 때 너희 입으로 기자회견해라 다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니까 만천하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거짓말한다는 거를 전 세계 언론에다가 공개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말이죠 11월 1일 날 청와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때 이야기한 게 이렇게 미국으로 호평을 받았잖아요 거짓말이라다가 완벽한 헛소리 근데 11월 10일 날 10일 날 또 청와대에 합동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11월 9일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쯤이라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7점 나와가지고 또 기자회견을 해야죠 반환쯤 반이 지났는데 앞으로 반은 어떻게 하겠다 지난 반에 대한 아쉬운 게 이런 거고 이런 거는 자아자찬토 하겠죠 잘했다 이게 좀 기자들이 이거 잘 좀 해석해달라 뭐 이렇게 부탁하고 말이죠 질문도 받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 자리에서 또 이게 허소를 한 거야 정의원 안보실장이 지소미아 있잖아요 지소미아 때문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있잖아요 이거 미국이 지금 미국 국가에 이걸 정식으로 침해하는 거다 이거 그래가지고 지금 막 북무부 국방부 막 계속 직접적으로 지금 압력을 입고 있잖아요 빨리 이거 11월 22일까지 종료 선언한 것을 취소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정의원 실장이 지소미아가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한미동맹관계가 옅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미국은 지금 이거 지소미아하면 동맹이 지금 파탄 날지도 모른다 미국 국가에 이걸 직접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빨리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철회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이런 완전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한미동맹관계의 유도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하고 관계가 외교부 장관이요 뭐라고 했냐 한미동맹이 악의지향이 준다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국가안보실장 얘기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하고 얘기 틀려요 그런데 이게 실제 동맹관계에 굉장히 문제를 야기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도 계속 호도하고 있는 거야 좀 심각한 거야 미국에서요 정영 이 사람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을 계속 맡고 있는 한 사람은요 끝났어요 대한민국 상대를 안 해요 절대 한미동맹이 강화는 커녕요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른다 이거야 참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니 대통령 잘 뽑아야 되는 게 아이고 앞전에는 보수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래 말려도 중국 전승전 올라가가지고 손 흔들고 막 그렇죠 이게 좌우 보수냐 진보냐 좌우 좌파부 파이크 없이 지금 국제정세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국제정세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게 진짜 국민들이 다 죽입니다 죽여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요 공기 반환점 11일 이틀 전에 지속됐는데 완전히 낙책점이에요 국민 59%가 묵고살기 힘들다 여론조사가 그렇다 나오죠 59%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60% 가까운 국민이 묵고살기 더 힘들어졌다 그리고 외교 안보 경제 사회통합 모든 분야 에너지 일자리 전부 이게 빵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어때요 자작지얼이라는 이야기가 자작지얼 제 스스로 물러들인 재앙을 문재인 정권이 초래합니다 예예 그런데 지금은 계속 자아 다쳐내야 말이에요 그냥 성과도 없는걸 부풀려가지고 통일까지 조작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거지 예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은 이게 어느 분이 사진을 하나 보내주셔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아파트에 저기 뭐 한 10층부터 밑으로 대형 플래카드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내용이 시꺼먼색으로 서민 죽이는 민주당 느낌표하고 총선에서 두고 보자 느낌표 이 대형 현수막이 아파트 옥상에서 저 밑에까지 이게 보니 얼핏 봐도 한 10m 이상 되는거 같은데 서민 죽이는 민주당 총선에서 두고 보자 이런 이런게 지금 걸려있다 걸려있다 저게 저게 이제 오리지널 원본이고 또 어느 분이 저기다가 그 사진을 또 합성을 글자를 합성을 해가지고 조규 정경심 구속 민주당 해산 요거를 합성을 해가지고 또 가짜를 저거 원래 하나만 플래카드가 있는게 저게 진짜입니다 저게 진짜인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파트 단지에서 저 통째로 저걸 허가를 했겠습니까? 주민들이 하여튼 문재인 정권 2년 반 만에 완전히 나라 지금 철단 났어요 안보호는 지금 완전히 북한이 북한에 그의 핵인지를 하라 되어가고 있어요 동맹은 뭐 합성한거 말고 뭐 하려고 중국에다가 산불약속까지 해가지고 아니 지금 북한이 저렇게 뻥뻥 미사일 탐동면에서 쏘고 있는데 미사일 방어 제대로 안되는데 미국하고 같이 해가지고 미국 MD체계 가입 해가지고 같이 방어를 해야되고 모자랄 판에 미국 MD체계 가입을 하지 않겠다 이 약속하고 사드 하나 가지고 안되잖아요 상주에 성주 배치한 사드에 지금 이게 포대가 안되는데 추가 배치 안하겠다 또 약속을 했네 그리고 한미일 군사 협력도 안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 약속하고 또 지소매 파기하고 말이죠 엉망진 척으로 만들어놨어요 완전히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게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옛날 기호운전에 아테네에 페리클레사라는 제독 출신 유명한 정치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테네에 전성기를 이루는 사람이고 서구 문명의 기운을 거기서 이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민주주의 지금 우리 집 민주주의 있잖아요 이것도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페리클레사라는 정치가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안보의 3대 악은 무지 모른다 이거야 모른다 이거야 적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 이거야 적도 모르고 여러가지 상황을 딱 정의용 이야기 같아 무지 그 다음에 태만 께르다 이거야 적당히 한다 이거야 적당히 이렇게 절박한 안보 상황을 적당히 그냥 뭐 2017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면 안된다 이야기만 하지 이게 어떻게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국남대로 알려줄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적당히 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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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약한 거에요 북한 지지에선 돌면 우리가 더 강하게 해가지고 요구할 거 요구하고 어? 지난번에 금강산에 김정은 가가지고 남측 꼴보기 시설 다 털어내라고 그랬잖아 시설 그러니까 정의용 그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게 언젠가 노후된 거 다시 리모델링 리모델링 할 라고 생각했다 이야기했잖아요 하 그거를 정확하게 김정은한테 항의를 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거야 당신이 뭐라고 약속했는데 그따위 소리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지 못하고 나약하게 말이야 하 그게 국민들이 또 반발이 있으니까 리모델링 할 계획이었다 하 그런 작자가 지금 국가안보실장을 2년 2년 반 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빨리 바꾸세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 이거 당신을 위해서 제가 충고를 하는데요 빨리 국가안보실장 바꾸세요 아마 바꾸지 않고 계속 은근주춤하게 이 당세로 가다가 비참한 비참한 그 최후를 맞을 것 같아요 정권의 최후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총리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낙연 총리를 바꾸고 싶다는 거에요 근데 이낙연 총리를 바꾸면 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저기 인사검정 통과할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총리는 국회에 인준이 없으면 비준이 없으면 못하여 장관은 없어도 하는 데 왔는데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낙연 총리가 계속 가야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 산불 정책을 약속을 해야 될 거는 휴가 안 가겠다 약속해야 되고 월급 안 받겠다 약속해야 되고 해외에 안 기어 나가겠다 이거 약속해야 됩니다 이거 세 개를 산불을 해야지 그거 맹언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휴가 안 가겠다 월급 안 받겠다 하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저기 해외 안 나가겠다 그 휴가를 그렇게 양산에도 자주 가고 하시는데 어머니를 양산 집에다 모셔야죠 돌아가실 때 다 된 어머니라도 잘 제대로 모시지 어머니하고 휴가 보낸 이야기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없는 것도 있다고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페스카마오 사건도 인권 변호사입니다 해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인권 변호사 타이틀 얻어가지고 그랬으면 노부모 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시고 한 그건 미덕을 여기 갔다가 막 온천지에 뿌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산 휴가 갔으면서도 어머니 안 많았다는 부모님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딱 감이 와요 개인적으로도요 사실 얘기 좀 드리면 1983년에요 제가 미국 대입대 해군 대입대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해군 대입대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휴가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유일한 휴가를 3일을 냈다니까 아버님이 그때 국민학교 하여튼 교장 끝나고 정년퇴임을 하고 사립 고등학교 직업을 두고 있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버님하고 내가 3일이라도 같이 보내야 되겠다 휴가를 진짜 처음으로 신청해가지고 인간에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휴가를 3일 딱 보낸 적이 있어요 딱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그런게 그때 칼 007기 사건이 있었죠 네 그때 같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니 그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시니까 그때 막 여의도에서 합동을 했잖아요 합동 연결식 했잖아요 8일이 그날 우리 아버님도 같이 상을 치렀다니까 그러니까 그 감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휴가를 마지막 휴가를 처음 휴가를 아버님하고 같이 지냈다 이거 왜냐면 그 감이 온다니까 자식이 관심이 있으면요 근데 문제는 휴가를 그렇게 자주 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다 되면 모시고 같이 지내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그게 어디에다 알려지는 게 없어요 친엄마가 아닌가 모르겠네 그걸 모르겠네 그리고 태국에 가있는 자식 손자들도 다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당연하게 제대로 된 집안이면 당연하죠 이거는 페룬 집안에다가 이거는 나랑 망치는 진짜 역적의 집안이에요 역적의 집안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일성이가 도발하니까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내 군복 갖고 와 군화 군화 신고 그러면서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그랬는데 국민 여러분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그게 북한이 아니고 지금 청와대인 것 같아요 미친 개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끝냅시다 조금만 힘내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